좋아, 좋아, 빠르다. 아, 그래 너구나. 피지컬이. 맞아, 맞아, 맞아. 스토리를 가르칠 감독을 우리가 뽑아야 되거든. 루트니, 루트니 뭐가 많아. 오, 맛있어. 정보. 정보.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강아지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저라는 감독을 만나서 성장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설렙니다. 누가 먼저 우리 코치님 반겨줄까? 안녕. 이탈리아, 이탈리아. 어디 가,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얘들아, 너네 누가 감독님 같아? 이 둘 중에서. 누구야, 이 셋. 감독님 안 하죠. 오늘 감독님일 것 같은 사람 안 하죠. 감독님일 것 같은 사람 안 하죠. 감독님일 것 같은 사람 안 하죠. 저 못 봤어? 아니요. 저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맨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너나. 감독님. 감독님이 지렁이를 잘하네. 감독님이 지렁이를 잘하네. 아, 그치. 재미를 하는 건데. 어? 까줄까? 까줄까? 뽑아줘. 저건, 저건. 저건. 최초야. 프리킹으로. 최초죠. 재환아, 오늘 고생 많았고.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 하겐이가 두 번째 봤을 때는 더 장난기가 심할 거다. 하하하하. 스토리 친구들. 오늘 감독님이 사실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없지만. 게임을 너무 잘,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훈련할 때도 재밌게 또 이렇게 해줘서 감독님이 너무 보람 있고.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축구를 즐기는 마음으로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